언니 너무 예뻐요 너무 축하해요 세븐틴 팬들 맞아요? 아니에요 언니 팬이에요 얘들아 다시 질문할게 여기 바다 팬들 맞아요? 세븐틴도 좋아하죠? 네 얘들 진짜 음악을 아는구나 언니 너무 예뻐요 얘들아 잠깐 집중해봐 짧게 얘기할거지만 진심을 잠깐 얘기할게 너네들 너무 잘하고 있어 사랑하는 팬들도 너무너무 사랑하면서 너희들 인생에 그 기쁨을 다 느끼면서 너무 잘하고 있고 근데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지키는 일에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 그게 외모가 아니라 외모도 중요하지만 더 먼저는 나 건강하고 나랑 제일 친한 친구 한 명씩 꼭 두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일기장을 쓰는 일기장 같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어 뭔지 알지 그리고 어쨌든 오늘 받을 사람이 받았다 딱 보고 생각해서 받을 사람이 받았다 너무너무 세븐틴 오빠들 고생한 만큼 너희들도 고생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 같이 힘들고 그랬잖아 너무너무 축하하고 잘하고 있다 우리 앞으로도 잘하자 너무너무 축하해 안녕하세요 얘들아 언니 알지? BADA028이야 어디 인스타 아니 너희들아 팔로우를 해야돼 왜냐면 내가 좀 있으면 오빠들하고 찍어서 사진 올릴거야 다시 말해봐 BADA028 너무너무 축하해 지금 내가 인스타 말해준 거를 널리널리 알려야돼 네 그래서 어 언니 생각에는 100일 안에 언니 팔로우수를 100만이 만들고 있게 네 우리 함께 할래 얘들아 BADA028 100만 만들기 프로젝트 시작 비가 수요되고요 우리 BADA028 덤본다발과 함께 비상품권도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멤버 전원이 함께 무대에 올라와서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있네요 다시 한 번 아까봅한데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